네, 앞서 우리 전문가께서 이번 주 시장 얘기 쭉 하시면서 나왔었죠. 리오프닝 관련한 여행, 면세점, 카지노 관련한 종목들, 오늘 또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그중에서도 항공주를 가장 탑픽 보시나 봐요. 네, 본 코너에서도 여러분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뭐가 있죠? 항공주, 면세점, 여행주,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는 또 유가 급락에 따라서 항공류에 대한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부의 거리 두기 완화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나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기존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계속 주목하셔야 된다. 중장기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종목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텐데요. 항공주 안에서 대형항공사도 있고 LCC도 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요. 좋네요, 진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세 종목만 보시면 됩니다. 화면 제가 차트 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은 옆으로 기간 조정 다음에 거리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떤 느낌? 나가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날아가죠. 대한항공,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시안항공입니다. 아시안항공도 이렇게 전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저항을 받았습니다만 기간 조정 거치고 상방향으로 이렇게 거리량 증가하면서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보셨으면 LCC 업체 하나 봐야 되겠죠. 진에어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거리량 크게 증폭하면서 나가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약해도 꾸준히 모아가시면 추후에 긍정적인 성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종목들은 수급도 참 닮아있네요. 외국인 기관에서 차분차분 담고 있습니다. 가장 그러면 주목하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당연히 대한항공을 봐야 되겠죠. 대표성 있는 걸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고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가격이 대한항공이 3만 1,200원 있잖아요. 증권사에서 말하는 평균 목표가 4만 9,000원 정도가 돼요. 업사이드가 한 31% 정도 남아있는 거니까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영업이익률도 전년도 대비해서 좋게 봅니다. 보고요. 그리고 차트적 관점이나 수급적 관점을 봤을 때 특히 수급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매몰대를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하셔야 된다. 따라서 내용, 수급, 차트 측면에서 대한항공을 보시면 됩니다. 되시고요. 3만 1,200원입니다. 하방만 좀 제한하겠습니다. 2만 9,000원. 2만 9,000원 짧게 제한하시고요. 상방은 3만 6,000원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트레이딩이든 모아가시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항공은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에서도 화물 운송을 통해서 지난해 실적 굉장히 잘 낸 그런 기업이 있죠. 그럼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네. 매매 전략이요? 가격대. 매매 전략. 가격대. 가격 전략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현재가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는 3만 6,000원까지 보시면 되고요. 손주가 2만 9,0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테마인 이슈 오늘 주식회사 곽 부장의 곽영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